오늘의 첫번째 6회전 경기,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0코너 복싱 트라이전 수속 57킬로강, 박만 부연! 0코너 한낭재판수속 56킬로강, 전리, 강! 10회, 응명 10회, 2회, 1회, 5회, 5회, 4회,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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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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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성 선수 김두성 선수 김두성 선수 두 번째 경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기 최총장 선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부심 김찬수 홍코나 박만두 55 청코나 조립강 59 부심 김두성 선수 부심 김두성 선수 홍코나 박만두 56 청코나 조립강 58 이번 경기는 청코나 조립강 선수 과학 심판소는 판정선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경기의 승장인 조립강